안녕하세요 문구학자 문학자입니다 라미사파리의 2022년 한정색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라미사파리 코지 딸기와 생크림이 어우러진 딸기 쉐이크 같은 이 두가지 색상을 오늘은 가지고 나왔어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30초 정도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도 공지를 올렸는데 제 채널에 스폰서가 생겼어요 만년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텐데 베스트펜이라는 팬샵에서 제 채널에 스폰서 형식으로 여러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후원을 받는 동안에는 오른쪽 상단에 베스트펜의 로고가 살짝 등장을 할거에요 베스트펜 관계자분들이랑 협의를 해서 조그마한 이벤트들도 준비를 해볼 생각이구요 제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는 작은 사은품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구독자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노력 중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주세요 베스트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2022년의 사파리는 어떤 모습일지 같이 구경해보시죠 라미 사파리 모델은 매년 한정 색상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올블랙 색상이 2019년에는 세가지 파스텔 색상이 2020년에는 캔디라는 이름으로 세가지 색상이 그리고 2021년에는 라미 초창기의 색상을 복원한 사파리 색상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대망의 2022년 올해에는 사파리 코지라는 이름으로 스트로베리 색상과 크림 색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확확 눈에 띄는 화려한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트로베리 은은하게 차분한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림이 낫겠죠 이번 색상은 광택이 나지 않는 매트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고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스트로베리 색상 같은 경우에는 사진보다 좀 더 차분한 느낌이 나는 진한 레드입니다 말 그대로 정직한 빨강 딸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레드 색상이고요 크림 색상은 생크림보다는 슈크림빵에 들어가 있는 슈크림 같은 색상 하얀 밀가루 반죽에 노른자를 3분의 1 정도 넣어준 것 같은 밝은 느낌이 드는 상아색을 띄고 있습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클립까지 같은 색으로 도색을 해줬네요 보통 사파리의 클립은 도색을 해놓지 않거나 블랙인 경우가 많아요 이번 한정 색상은 캡탑 부분부터 클립, 라미의 로고, 그리고 그립 부분에 달린 링까지 한 가지 색상으로 통일감을 주는 게 특징이네요 심지어 케이스까지 만년필 색상에 맞춰서 스트로베리와 크림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럴과 캡은 광택이 없는 매트한 느낌이 나는데 클립 부분은 금속이라서 살짝 광택이 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같은 색상이지만 클립 부분만 은은하게 광택이 나게 하면서 포인트를 주고 있죠 심플함 속에서 느껴지는 자그마한 화려함 2022년 라미 사파리 코지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두 제품을 베스트펜에서 협찬을 받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베스트펜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그마한 사은품이 들어갑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라고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2022년 한정 색상을 베스트펜에서 구매하면 기본적인 사은품으로 라미 가죽 파우치랑 이런 고쿠요 노트 그리고 유흥 파우치가 하나 들어갑니다 라미 파우치도 만년필 색상에 맞춰서 스트로베리와 크림 색상이라는 게 감동이에요 저는 라미 파우치에는 라미 만년필을 넣고 이런 유흥 파우치에는 샤프를 넣어서 다닐 생각입니다 여기에 문구대장정 구독자분들은 혜택이 하나 더 영상이 업로드되고 2주 동안만 주문 메시지에 문구대장정 채널을 보고 구매한다 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이런 세척 툴 또는 이 캠퍼스 노트를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이런 비즈 노트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세척 툴이냐 노트 업그레이드냐 둘 중 하나를 고르셔서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세척 툴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세척 툴을 하나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8년 정도 전에 베스트펜에서 공짜로 받은 세척 툴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세척할 때 정말 편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척 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 캠퍼스 노트를 이런 고급 노트로 업그레이드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셔도 돼요 문구대장정이라는 단어를 주문 메시지에 기입만 해주시면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를 해주세요 물론 구독까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펜촉을 한번 보죠 라미완연필의 매력은 펜촉 종류가 정말 많다는 점이에요 라미 라인업 영상에서 펜촉의 종류를 쫙 한번 언급을 했었죠 스틸잎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펜촉을 갈아 끼우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는 이 크림 색상에는 블랙잎을 끼워봤어요 저도 라미 블랙잎은 처음 써보는데 밝은 크림색 바디에 블랙잎 이 조합 상당히 괜찮습니다 멋있어요 일반 스틸잎을 끼우면 이런 느낌이고요 블랙잎을 끼우면 이런 느낌이 나게 되죠 같은 스틸잎인데 만년필이 풍기는 느낌 자체가 많이 바뀝니다 블랙잎이 정말 잘 어울리는 색상이 바로 이 크림 색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블랙잎에 검정 잉크를 찍어서 써주시면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라미 펜촉 중에는 캘리그라피 펜촉도 있습니다 이 스트로베리 색상에는 캘리촉 1.5를 끼워봤습니다 이 펜촉의 끝을 한번 보면 확실히 일반 펜촉에 비해서 뭉특하죠 세로액이 두껍게 나오도록 가공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의 길이에 따라서 1.1과 1.5 그리고 1.9가 있습니다 1.1은 살짝 캘리그라피의 느낌이 약할 것 같아서 저는 1.5를 골랐습니다 가로액과 세로액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죠 전문적으로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분들은 1.9로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캘리닙이라고 해서 낭창낭창 거리는 연성 느낌이 나지는 않습니다 단단한 경성닙인데 가로액보다 세로액이 더 두껍게 나오도록 가공된 펜촉이에요 일반 펜촉은 이렇게 가로액과 세로액이 동일하게 나온다면 캘리촉은 확실히 세로액이 굵게 나와서 글씨체에 변화를 줄 수 있죠 이렇게 가지고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습니다 뭔가 악필인데도 멋있어요 스트로베리 색상에는 붉은색 잉크를 넣어줬어요 딸기에서 딸기즙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캘리그라피 펜촉의 단점을 굳이 뽑자면 펜촉 모양이 살짝 밋밋합니다 일반 펜촉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브리더홀이라고 불리는 구멍도 없고 끝부분도 뭉특해서 살짝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펜촉에 1.5라고 큼지막하게 써놨죠 굳이 이렇게 커다랗게 써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 조금 더 디자인을 세련되게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하지만 재미있게 가지고 놀다 보면 이런 단점은 싹 사라진다는 거 스트로베리 색상에도 블랙잎을 한번 끼워볼까요 이 색상도 블랙잎 잘 어울려요 일반 스틸잎이 산뜻한 느낌이라면 블랙잎은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일반잎과 블랙잎의 필감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블랙잎이 조금 더 사각거린다는 소문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거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블랙잎은 F촉이고요 EF촉과 M촉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라미 펜촉은 살짝 복불복이 있습니다 같은 펜촉을 골라도 살짝 두껍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더 가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M촉은 상당히 가늘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노트 필기용으로 쓰실 분들은 EF나 F를 추천드려요 태필을 원하시는 분들은 B촉도 있고 캘리촉도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즐겁게 고민을 하면서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구매한 펜촉이 마음에 안 들면 펜촉만 따로 사서 갈아 끼우셔도 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2022년 한정 색상 사파리 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분하면서 통일감 있는 색상 상큼한 스트로베리 색상과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것 같은 크림 색상 올 한해도 사파리 애호가 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좋은 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